최근 계란 한 판의 소매가는 7,200원이 넘습니다. 지난해 같은 시기 계란 한 판 가격은 6,600원 정도였습니다.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?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산 계란을 112만 개 풀겠다고 했습니다. 한 대형마트는 미국산 계란 한 판을 4,99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. 국산보다 30%가량 저렴한 겁니다. 모두 흰 계란인 미국산, 신선도는 어떨까요? 한국산계란 한 판을 4,99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. 한국산계란 한 판을 4,99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.